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해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식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으로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영원한 미션을 감당하며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견고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 스타트만 운동의 이 시대적인 미션 또한 감당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대님께서는 모두 다 일당백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감당하는 담대한 도전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현장으로 가실 때에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시고요. 우리가 누구를 대표할 때에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나라가 어디인지 만나는 모든 만난마다 그리고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대표하며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오늘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니 강단의 말씀 원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서 세밀하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인데 이 증거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서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그 대도를 평탄하게 하는 이 미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님께서는 광야와 사막같이 복음이 없어 황폐해진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선포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3절 말씀 다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장인 3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이며 그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실 메시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40장 이후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40장의 시작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고 이제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가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인지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그 장소가 어디냐 3절에 말하죠. 너희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즉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소가 마치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증인으로 서야 될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현장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될 모든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처럼 너무나 황폐하고 참담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먼저 열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도 또 어제도 매일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소식들을 보면 도저히 세상의 지식으로 배웠던 내용과 맞지 않고요. 세상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어진 일들이 매번 매일 매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해답으로는 도저히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매번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광야처럼 메말라 버려 있고요. 사막과 같이 황폐하여져 참담한 실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지역 그리고 교구에서 전도하러 나가고 캠퍼로 나가면 되어지는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한 분은 이미 와 있고 또 개인이 드러나 있는 심각한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들어서 이 지역의 전도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만나러 갔는데요. 만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으로 귀를 이렇게 막고요. 뒤를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절대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어떻게든 권유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계속 말은 전하는데 딱 귀를 막고 등을 돌아서 앉아있는 딱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또 어떤 분은 지역에서 만나러 가니 아예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외면해 버리고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그 팀이 나갔더니 오히려 적반하자로 화를 내는 거죠. 왜 만나러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아라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요 그나마 즉각 진단이라 됩니다. 아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구나라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 너무나 겉으로 아주 멀쩡합니다. 아주 멀쩡한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상처가 늘어나고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전혀 여유가 없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이 점점 뭉그러져 가고 시들어가는 것들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비추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삶으로도 너무나 깨끗해 보여요. 그런 모습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광야같이 사막같이 황폐하고 참담한 영적인 실상들을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황폐하고 참담해져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리고 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요. 성경은 이 현장과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과 문제가 다른 것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 속에 거하여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죄에 노출되어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이며 그렇게 죄에 거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성경만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도 그 해답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해결받아야만 하고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속이고 운명이라 말하고 팔자라 말하고 어쩔 수 없다라 말하는 사단의 권세의 그 속삭임을 속임수를 완전히 꺾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이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와 그 사막 같은 현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회복시키며 영적으로 완전히 치유하는 해답을 주는 영적인 지각변동의 역사를 일으키러 오늘도 주시는 현장으로 가시고 오늘도 주시는 만남으로 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황피하고 참담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그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보금 전파자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외치라고 하느냐 40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그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들 그 인간들이 이뤄낸 모든 성취는 마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버리고 마르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서 전하고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라고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대속과 부안의 승리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라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느님의 백성에 향한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은 지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 오고 오게 될 모든 세대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영원하여 성취되어지며 그 영원한 하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지역에서 이 조문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디를 다녀왔느냐 경상남도 진해예요. 진해를 간다고 하니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3월 달에 이제 3월 달이네 꽃필 때 가지. 벚꽃필 때 가서 벚꽃이라도 보고 오게 갔더니 꽃은 하나도 안 피웠더라고요. 산수유 조금 피웠더라고요. 산수유 그렇게 진해를 다녀왔는데 어제 며칠 출발했느냐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다시 교회에 도착하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하루 다 보냈습니다. 피곤하죠. 저도 피곤하고 함께 간 지역의 식구들 다음에 같은 전두의 분들도 다 피곤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리 너무나 감사하게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고인대신 집사님께서 15년 전에 약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며느리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그날 그 이후로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와 그 교회의 목회자를 너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인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데 요양원 병원에서 계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 천국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그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 안 온 그 교회의 성도도 역시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거였죠. 그러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다라고 그 장로님과 아들 장로님과 며느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조문예배 때 유죽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봐라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신 예수 그리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을 선포하니까요. 물론 그 가운데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 믿으신 자녀분도 계셨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금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 그러니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직 그때까지 아직까지 안 믿었던 우리 신우이 누구 이 시간을 통해 영접하게 되었으니 아 이게 진짜 하님 시간표구나 진해가 멀다 보니 조문예배 오라는 얘기를 못하였대요. 근데 이 시간표가 교회 시간표가 권륙전도의 시간표니 감히 요청했고 또 저는 또 기쁨으로 내려갔고 현장에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유일한 구원의 해답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4절과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며 땅은 평탄해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비한 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현장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 길이 나게 되어지고 사막에 강이 나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마시게 되어지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교구 모든 6개 대교구에서 3월 16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각 교구와 지역에 있는 단기 결석자 단기 결석자 캠프라에서 단결 캠프 단결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단결 캠프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단기 결석자들 그리고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각 지역과 교구와 개인의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군륙과 친척들이 비록 광야와 같아서 아무도 듣지 않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사막과 같아서 그 마주하는 그 심령이 너무나 맨말라 있고 어떤 말로도 도저히 위로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여도 영원하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의 길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 그리스로 인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수는